안녕하세요 파랑입니다 제가 유리병에 물없이 호접란을 기르는 방법을 10개월째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4개월 정도부터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6개 정도 제가 쭉 길러온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호접란은 3개월 전에 꽃대가 다 올라와서 지금은 이렇게 꽃 봉우리가 3개가 생겼어요 제가 영상을 미리 안올린 것은 꽃대가 올라올 때 영상을 찍으면 꽃대가 성장을 멈출 수가 있어서 지금 영상을 올립니다 뿌리를 보시면은 무르거나 그런거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것은 뿌리를 보시면은 뿌리가 이렇게 10개월 정도 노출되면 나무 같은 색깔로 조금 변합니다 꽃은 금공주에요 노란색이 아주 예쁘게 피었죠 아우 정말 너무 이쁩니다 노란색깔이 주변이 더 화사하게 밝은 것 같아요 이 호접란은 꽃대를 안 자르고 제가 공중부양을 시작한 겁니다 잎도 처지거나 주름지지 않고 아주 잘 자라 주었어요 뿌리 공중부양은 이틀에 한번 하루에 한번 스프레이로 물을 주지만 물 부족함 없이 저렇게 잘 자랐답니다 이것도 꽃대가 올라온 지 두 달 정도 됐어요 제일 늦게 올라왔습니다 잎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잎이 거의 다 떨어지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자랐어요 아래까지 많이 생겼습니다 생장점은 그렇게 많이 열고 있지 않아요 꽃대를 키울 때는 생장점이 거의 닫아지고 있어요 또 뿌리 성장기 때는 다 열립니다 옆에 걸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 물주기 방법 할 때 사용한 호접란입니다 뿌리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꽃대는 4개월 전부터 올라와서 지금 꽃이 핀 상태고요 꽃 지지대를 해주었습니다 아래 이렇게 지지대 해줬고요 옆에 꽃을 보시면 흰색 꽃 두 개가 피었습니다 유리병 안에 물을 안 담아놓고 길러도 꽃을 피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봉우리가 또 있네요 또 새 꽃이 하나 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10개월 동안 뿌리 공중부양 재배를 했는데 재배를 하면서 딱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여름에 뿌리 무르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한번 볼까요 본재형 철사로 위를 딱 고정을 해줘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 뿌리 성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뿌리 겉에 저렇게 은빛이 도는 것은 굉장히 잘 자란 뿌리입니다 자라는 환경이 좋다는 증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끝부분 아래에 생장점이 다 살아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이 재배법은 이틀에 한번 하루에 한번 스프레이로 물을 주기 때문에 아래에는 물이 고여있지 않습니다 몇 방울 떨어진 것도 반나절이면 다 말라요 뒤에 거 한번 보실까요 얘도 뿌리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생장점 다 살아있고 무르거나 썩은 뿌리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뿌리 공중부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분재형 철사로 고정을 했고 유리병에는 물을 안 넣고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길러도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꽃이 피면은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파랑이었어요 그리고